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기 엄마 뼈를 갈아마시다가 지금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내미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미친 사위 때문에 저희 엄마가 연 끊고 가출을 했어요. 대신 시어머니가 오긴 했지만 하루하루 버티는게 너무 그지같아요. 원지, 남편 때문에 저희 엄마가 가출을 했어요. 제목 그대로입니다. 엄마가 가출을 했는데 글이 좀 두서없고 횡설수설해도 양해 부탁드려요. 제가 사실 친구도 없고 또 주변에 말할 곳이 없거든요. 그리고 이왕이면 조언도 꼭 부탁드립니다. 일단 저는요 37개월 그리고 13개월 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오킹맘입니다. 저랑 남편은 사내 커플로 지내다 결혼했구요. 지금도 뭐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저희 엄마 힘들어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 아이를 봐준다고 같이 산지 1년 반 좀 넘었구요. 솔직히 둘째의 경우 저희 엄마가 키워주신 거나 다름없어요. 아무리 엄마라 해도 그래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돈이라도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저희가 다니는 직장이 육아휴직은 아예 꿈도 못 꾸는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이라서 엄마한테는 매달 용돈 겸 30만원 겨우 드렸어요. 그리고 엄마가 장을 봐오거나 다른 소소한 것들의 경우 저희가 드린 카드를 쓰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집안일부터 아이들 케어까지 모조리 전담을 해주셔서 저희가 편한 만큼 항상 죄송하고 또 그만큼 감사했어요. 그런데 미친 남편이란 인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그러니까 작년 초에 저랑 엄마가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고생 심했을 때 남편은 애를 비진도 싣기 겸 본인 혼자 애들 데리고 시댁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. 이때 시어머니한테 허세를 좀 부렸나봐요. 엄마 그거 알아? 나는 장모님한테 카드 줬다. 장모님이 카드를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엄마는 모르지?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히 심기가 안 좋았겠죠.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엄마한테 질투 같은 걸 느끼는 그런 유치한 감정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 벌이 뻔한 거 다 아는 분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다 뭐 그런 거예요. 그랬는데 얼마 전 지난 설에 저희 둘째 돌잔치 겸 해가지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서울은 제가 편집 과정에 실수한 겁니다. 저희 집으로 올라온 적이 있어요. 하지만 집이 워낙 좁아서 다 같이 잘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 따로 숙소를 잡았습니다. 여하튼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아이고 사돈 옛말에 애 봐주는 공 없다던데 듣기로 사부인 애들 그 돈 쓰는 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것 같더만? 이런 말을 했대요. 참고로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인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해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무 맹랑한 그런 뇌피셜도 아니다 이거죠. 사람들 틈 바구니에서 실수로 그런 말을 했다며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꼭 사죄를 드리고 싶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저요 안 그래도 그날 시댁 식구들이 저희 엄마한테 고맙다 고생하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염치없게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아서 넙죽넙죽 받아 먹는 거라지 되게 언짢었는데 그래도 날이 날인 만큼 그냥 참고 넘겼는데 제가 모르는 사리에 이런 그지같은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.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.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는 아 우리 장모님 최고? 이러면서 고마워하더니 본가에 가서는 이딴 미친 소리를 떠벌리고 다닌 거죠. 월 200씩 드린다 카드도 쓰신다 애 낳은 게 죄다 등등등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무슨 200이야 30인데 이거 따져 물었더니 그냥 얘기를 하다가 본의도 모르게 허풍을 쳤대요. 결국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 말에 큰 상처를 받았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저랑 남편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짐을 쌌으며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. 가출을 한 거죠.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남편한테 니가 책임자라 이렇게 걔 난리를 쳤더니 지금 당장 다시 집으로 모셔오겠다며 자기 혼자 저희 친정에 찾아갔다가 저희 아빠한테 뺨 맞고 쫓겨났어요.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엄마가 문자도 아니야 직접 쓴 손편지로 저희 부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. 앞으로 절대 보지 말고 그냥 이대로 연 끊고 살자고 니들 돈 퐁퐁 쓰고 사는 새 엄마나 찾아다 살아라 이러면서요. 결국 도저히 답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올라왔고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집안 살림이랑 아이들 케어를 엄마 대신 열심히 해주곤 있지만 애들은 할머니가 낯설어서 당연히 힘들어하고 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평소 안하던 걸 갑자기 하려니까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. 애들이 틈만 나면 꽁꽁이 할머니 보고 싶다면 울어가지고 더 그렇대요. 그리고 저랑 남편도 그래요. 이런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연차도 계속 쓰고 야근은 아예 못하고 회식도 참석 못하고 무조건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와야 됩니다. 정말 너무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이 힘든 것들 이 모든 걸 엄마 혼자서 다 하셨구나를 생각하니까 그 죄책감에 제 가슴이 다 찢겨요. 남편은 지금도 계속 사죄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엄마가 용서 안하고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. 이건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몫이니까요. 또 사실 그렇잖아. 언제까지 계속 엄마 손만 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엄마 연세도 있는데.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 제일 싫어요. 저 그지같고 뻔뻔한 태도가 이젠 혐오스럽게까지 합니다. 본인도 뭐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느니 후회가 된다느니 이딴 소리 해대고 있지만 글쎄요. 과연 우리 엄마가 떠나지 않았어도 이랬을까요? 솔직히 지도해보니까 힘들거든. 그래서 흘리는 악어의 눈물로밖에 안 보여요. 진심으로 반성할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다. 이겁니다.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래요. 본인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제 앞에서는 힘들다 소리 절대 못하고 그저 아이고 사부인 혼자서 이걸 다 어찌하셨나 그래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알른 소리만 죽어라 해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자기 아들 마주칠 때마다 죽어라 노려보면서 막 화를 내는데 저는요. 이 두 사람 이제 너무 한심해서 화도 안 나요. 그냥 하루 종일 이혼 생각만 납니다. 절대 농담 아니고 만약 애들만 없었다면 진짜로 했을 거라고요.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되는 걸까요? 지금 애들 재우고 쓰는 건데 내일이 온다는 게 너무 싫어요. 아마 저희 엄마도 분명 하루하루 이런 기분을 느꼈을 테죠.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 좀 했어요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댓글 1번 글쎄 그게 끝이 아니겠지. 너한텐 아예 말도 못할 정도로 더 심한 그지같은 말을 했을 거야 분명. 그러니까 손주 전까지 떼버리고 연 끄는 거야. 그리고 너도 똑같아. 똑같은 가해자라고. 2번 제목 똑바로 쓰세요. 이건 네 남편 때문이 아니고요. 니들 부부 때문에 연 끄는 겁니다. 시어머니는 거들 뿐이지. 3번 쓴이 가정스러우니까 네 남편 핑계대지 마세요. 쓴이도 엄마의 힘든 걸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잖아. 됐됐끝. 그러니까요. 지 엄마 있을 땐 야근도 하고 회식도 하고 다 했으면서 심오니까 눈치 보고 못한다고? 진짜 웃기네. 2번 거기다 돌잔치도 마찬가지죠. 외식을 한 것도 아니고 지 엄마 갈아가지고 집에서 해버렸네. 또 심오는 손님처럼 와가지고 대접 오지게 받았으면서 사부인한테 그지같은 소리나 해대고. 이건 뭐 식모 입주도우미도 아니야. 그냥 노예로 부려쳐먹은 거지. 딸부터가. 3번 그래서 네 남편이랑 심오가 그날지 하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는데?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지? 네가 나서가지고 난리를 쳤다면 그랬다면 엄마가 이렇게 절연까지 했겠냐? 아기 두 명에 살림까지 했다고? 이거 시터 도우미 쓰면 월 500은 최소로 들어갔을 텐데 꼴랑 30으로 지 엄마 갈아쳐놓은 게 뭘 쳐 잘했다고 일단 똥글을 써? 4번 애 둘에다 집안 살림까지 맡기면서 월 300도 아니고 30이요? 나는 300 줘도 안 할 것 같은데? 니들이 사람인가? 커리어를 포기 못하는 고소득 전문직도 아니고 아니 그랬다면 베이비시터를 따로 썼겠지. 진짜 그지같네. 엄마 희생을 당연시 여긴 거야. 아니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왜 둘씩이나 나왔대? 진짜 한심하고 욕밖에 안 나오네. 그리고 애들 앞으로 나오는 정부 수당은 어디다 썼어? 그거 전부 다 이 엄마한테 드려야 할 생각도 넌 안 해봤지? 진짜 끔찍한 혼종들이다. 부부가 쌍으로 똑같네. 5번 애 둘 키울 돈도 능력도 없으면서 무식하게 둘이나 낳고 그걸 또 지 엄마한테 다 맡겼으면서 꼴랑 30 줬다고. 진짜 염치도 양심도 없는 인간이네. 미친 거야? 내 댓글. 솔직히 여기서 쓴 이가 제일 나쁘다고 봐요. 그래 막말로 남편놈이야. 남의 엄마니까 그러다 쳐. 근데 지는 뭔데? 지가 뭔데 엄마를 골병들게 만들어? 6번 네가 제일 그지 같아요. 길게 말하기도 귀찮아. 일단 돈 30도 웃기고 또 엄마가 대놓고 그런 그지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꼬라지애다. 또 봐봐. 이런 와중에 시어머니도 고생을 하고 계세요. 참 할 말이 없네. 7번 그러면 이제 거의 한 달 되어가는 거죠. 그죠? 그럼 시모한테 한 달 수급이 네 엄마한테 드렸던 거랑 똑같은 액수들이세요. 반드시 네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말입니다.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요. 야근도 많이 하고 회식도 하라고. 만약 이건 못하잖아. 넌 그냥 훈의 자식인 거야. 알았어? 8번 염병하고 자빠졌네. 그 말 들었을 때 네가 계랄집 떨고 밥상이라도 엎어서 봐라. 그렇게 했는데도 너네 엄마가 영 끊고 집을 나갔을 것 같냐? 그리고 30만원 준 건 네가 준 거잖아. 뭘 그지같은 핑계를 대고 있어. 여기서 네가 제일 잘못한 거야. 지금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. 9번 남편은 아빠한테 뺨 맞고 쫓겨났어요. 이 글에서 유일하게 속 시원한 부분이네. 아니 쓴이 어머니는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일당 만원으로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셨대요? 어?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. 10번 지방 중소에 벌이도 제대로 못해서 꼴랑 월 30으로 장모님 뼈까지 갈아 마신 인간 약은 회식 다 편하게 했으면서 지 엄마한테 장모님한테 월 200 준다? 이따 미친 아가리 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랍니까? 이게 사람이랍니까? 그리고 너... 그래 너는 됐다 그냥. 11번 이게 다 뭔 소용이야? 너 어차피 이혼 안 할 거잖아요. 구질구질하니까 애들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. 그리고 말 똑바로 해. 이건 가출이 아닙니다. 탈출한 거지. 12번 야 22개월 차 고만고만한 애들 둘에다 살림까지 막혀놓고 200을 줬으면 그건 또 뭐 어마어마하게 준 돈인 줄 알아보지? 어? 네 남편 허세대로 진짜 200의 카드를 들여도 적은 거야. 어림없어. 근데 그걸 가지고 랄지를 한 시댁 사람들도 그렇고 꼴랑 30 주고 늙은 엄마 부려먹은 부부 둘 다 똑같아. 그리고 이게 왜 가출이야? 원래 계셔야 할 곳으로 돌아가신 건데 너 엄마한테 저렴당한 거야. 알아? 다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스니의 어머니는 사돈이나 사위한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딸한테 받은 거죠. 여기서 딸이 난리치고 엄마 편 들어주고 그랬으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? 그죠? 물론 그렇다고 나머지 두 사람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아가리 조심해야 된다고 아가리를. 아가리를. 아무튼 뭐 어떻게 했어? 끝났어? 감사합니다.